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융철입니다. 지난번에 음향 엔지니어의 현 시점과 전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그것을 만들고 난 다음에 저한테 메일이 너무나도 많이 오는 거예요. 고등학생부터 시작해서 20대, 대학생, 직장인들 30대, 심지어는 40대 이런 분들한테서 저한테 메일이 좀 많이 왔는데 진로에 대한 문제였어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하시는 일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예전서부터 꿈꿔왔던 음향 엔지니어에 대해서 길을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 됩니까? 라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짧은 글의 어떤 이메일이 아니라 장문의 글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몇 분한테는 이메일을 보내드리긴 했지만 거의 동일한 내용들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제가 이메일을 못 보내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분들과 더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오늘 강의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고등학생들 20대, 30대 이렇게 나눠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주시고요. 잠깐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고등학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볼게요.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이 친구들이 자기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는 음향 엔지니어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향 관련된 대학을 가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때만 해도 음향 학과라는 것 자체가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학과를 가야지만이 음향 엔지니어가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현재에서는 대부분 음향 엔지니어로 일하시는 분들이 이쪽 계통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필드 경험을 통해서 공부했던 분들이 현재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반드시 음향 관련된 대학을 나와야지만이 음향 엔지니어가 된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그 길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찾아 나간다고 하면 충분히 음향 엔지니어는 될 수 있다는 것 꼭 대학이 아니더라도 그 학과 음향 관련된 학과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하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은 많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라고 하면 좋은 대학교 가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좋은 대학교 가고 학과는 음향 학과가 아니고 일반 대학을 간다고 하면 되도록 공대 계열이 가면 좋지 않겠나? 저 같은 경우에는 전자공학과를 나왔는데 전자공학과 나온 사람 중에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맞는 것 같아요. 적성이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계통이 아닐까 왜냐하면 음향 장비들이 대부분 전자 장비로 되어 있거든요. 통신 장비, 네트워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익숙한 사람들이 훨씬 더 다루기에 편할 거예요. 그것이 기본 베이직이 깔려져 있어야지만 음악적인 요소라든지 음향적인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접목하기가 더 쉬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대학을 일반 대학을 간다고 하면 공대 계열 쪽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대학교를 다니면서 음향 쪽에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쪽 계통에서 레코딩실 그 당시에는 레코딩실이 제일 핫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을 하면서 배우면서 그게 이제 부족하니까 유학을 가게 되는 거죠. 유학 갔다 오고 그 다음에 필드에서 또 일하게 되고 이런 계통을 거쳐서 지금 음향 엔지니어 프로로 이제 일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전자과학과를 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방송국에 갈 기회가 쉬워요. 그리고 음향 엔지니어 쪽에 방송 기술직이거든요. 보통 방송국 같은 경우는 KBS, MBC, SBS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 방송국이라고 하는데 공채로 뽑아요. MBC하고 SBS 같은 경우에는 공채 확률이 조금 이렇게 뽑는율이 좀 작은 편이고요. KBS 같은 경우에는 많이 뽑는 편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시기마다 틀려요. 어떨 때는 조금밖에 안 뽑고요. 어떨 때 같은 경우에는 많이 뽑고요. 많이 뽑을 때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기가 좀 쉬운 거죠. 보통 전자공학과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쪽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시험 보는 것들이 한 2년 정도 공부를 하면 충분히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관문이 PD라든지 아나운서라든지 기자 이쪽에 비해서는 훨씬 더 수월해요. 특히 이제 방송 기술하고 카메라 쪽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방송국으로 들어가면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생각하실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이 20대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방송국 쪽으로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렌탈 쪽에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렌탈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노가다. 어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는 것이 하드한 업무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6개월 정도 했는데 그걸 계속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다. 그리고 본인은 극장의 음향 엔지니어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제가 여러분 그분한테만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6개월은 좀 짧은 것 같아요. 힘들더라도 1년 동안은 좀 견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하는 것들을 많이 배우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음향을 잡는지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 또 어떻게 컨트롤을 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배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보통 음향 엔지니어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학교보다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어떤 스펙보다는 포트폴리오가 중요해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이 사람이 경력 이력서 같은 거죠. 내가 어떤 작업을 했다. 어떤 일을 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필드에서 일한다고 하면 그쪽 계통에서 많이 일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극장 음향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곳에 한번 연락을 해서 그쪽에 있는 현재 지금 실무를 띄고 있는 음향 엔지니어들하고 한번 만나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이쪽 계통을 가고 싶어 하는데 한번 만나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편한 시간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음료수 하나 사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게 한 시간을 됐든 30분이 됐든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기억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채가 있을 때 그 사람을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넓어지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30대의 직장생활을 다니시는 분이 음향 엔지니어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뭐냐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좀 힘든가 봐요. 그래서 전향을 하고 싶은 거죠. 자기 하고 있는 일을 전향하고 싶은데 음향을 하고 싶은 생각에 회사를 그만두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이 왔었어요. 그런데 그분한테 말씀드린 건 뭐냐면 회사 그만두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지 마시라고.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왜냐하면 30대 같은 경우에는 애매할 수 있어서 너무 늦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쪽 길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30대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현재 음향 엔지니어의 대부분이 어떤 회사 소속 안에 있는 음향 엔지니어들은 40대만 넘어가면 좀 어려워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보통 회사의 실장 어떤 이사 이런 급들 고문 이런 분들이 그 회사의 가장 탑에 있는 엔지니어일 거예요. 이런 엔지니어들도 조차도 45세 넘어가면 있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뭐하냐면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개인사업을 해요. 많이 대부분이. 그래서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되는 건데 음 결국 여러분들 30대에 뭐 열심히 배운다고 해도 40대가 될 거고 40대가 돼서 그제서야 어디 취업을 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생각에는 만약 뜻이 있다고 하면은 회사 다니면서 관심을 가지세요. 이쪽 계통에 일하시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임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려고 하시고요. 또 배움의 기회들이 있잖아요. 세미나라든지 어떤 뭐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참여를 하시고 배우시고 그런 분들과의 어떤 관계를 많이 맺도록 노력을 한다고 하면은 만약 그런 것을 10년 동안 쌓았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길이 더 쉽게 열리겠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부족할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관심을 많이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 입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IMF 때에 극동방송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송국이 다 문 닫았고 갈 수 있는 곳이 극동방송이 밖에 없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크리스탄으로서는 정말 극동방송이 너무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극동방송에 있으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관심도 차이인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갖냐. 저도 이제 방송국에 있다 보면은 RF라든지 오디오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촬영이라든지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관심 있어 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것이 저한테는 음향이었던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음향에 대해서 점점 배우게 되고 관심이 있으니까는 또 무엇인지 궁금하게 되고 찾아보게 되고 연구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 물어보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쌓이게 되는 거죠. 경험치가 쌓이게 되는 거고 또 현장에 가서 많은 사람들하고 만나보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또 보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할 때에는 항상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당부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마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번에는 제가 지난번에 무선 마이크에 관련해서 어떤 분이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선 마이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조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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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주